오늘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해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유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 시간 복음의 증인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사도행전 강의가 끝나고 어제 주일부터 마가복음 강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리 목사님께서 서두에 또 서류는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인 그 현장 변화에 놀라운 모든 역사가 복음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마태, 나가, 누가, 요한복음 바로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짜빌면서 또 신학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복음서의 원조다라고 마가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당연히 마가가 기록을 했고요 또 바나바의 생질, 조카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었고 의견 차이로가 생기면서 바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이후에 바울과의 모든 관계들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순교 이후에 사실적으로 베드로와 함께 사육을 하면서 사실 초대교의 두 영적 거목인 바로 이 바울과 베드로와 함께 동역을 하다 보니 예수님 생에 관한 자료도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방법을 두 영적 거목을 통해서 전수받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서도 문장이 굉장히 간결하고 명료하면서 심찬 필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또 어린 시절 탄생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에 붙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 마치 눈앞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일처럼 굉장히 생중계하듯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마흔한 번이나 즉시라는 이 말이 등장을 합니다 즉시 굉장히 빠르게 긴급한 어조로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그 수신자가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내의 화재 사건을 비밀어 네로 황제의 극심한 이 핍박이 더해지면서 복음을 전달함으로써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참 소망을 전달하고자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마가의 개인적인 삶을 볼 때는 한 번 약간 배신자라는 말을 드릴 정도로 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잠시 배제되기도 했었지만 이러한 실패를 한 번 경험했던 자지만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위스턴 철치는 지속하는 용기가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역시 다시 시작하는 복음 끊임없이 도전하는 용기를 갖고 이렇게 해서 나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여러분께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절 말씀은 바가복음 전체의 소론이기도 하면서 결론도 마지막 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또한 마가를 포함해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라 태초에 바로 창조의 시작을 선언하고 있다면 마가복음 1장 1절의 복음의 시작은 바로 재창조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란 단어를 사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 역사의 시작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이런 어찌 보면 약간 팡파루에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뒤틀어지고 모든 창조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원래의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1장 1절의 말씀은 재창조의 선언인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시작, 복음의 정의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장 1절뿐만 아니라 제가 곳곳을 찾아보니 마가복음 안에 1장 11절, 3장 11절, 5장 7절, 9장 7절, 12장 6절, 15장 39절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다 라고 불려질 정도로 실제로 베드로의 신앙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 영적 거장과 함께 동역을 하기도 했지만 베드로의 신앙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복음의 시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앞뒤만 바뀌었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신앙관에 그만큼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근거한 신앙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렇다면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서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이 단어를 언제 썼냐 로마 황실의 경사가 생기거나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구체적으로 로마 황실의 경사가 뭐냐 왕국을 계승할 왕의 후손이 태어나거나 또한 왕국을 계승할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을 때 유앙겔리온 그들에게 있어서 이건 가장 기쁜 소식 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줄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예수님이 진정한 굿뉴스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굿뉴스고 빅뉴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절 이 선언 자체는 당시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볼 때는 저항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불혼문서와 같았던 것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황제만이 신의 아들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마가의 이런 선언적인 문장은 죽음을 각오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마가가 이미 기독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은 바로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역시 눈에 본 예수 믿으면 총칼을 맞는 시대는 아니지만 지금 역시 여러분 유일성의 복음이 희석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교자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자라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유일성의 복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경고히 세우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여러분들이 먼저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리고 보통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면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 그럼 부자지간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럼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내가 됩니까 이상한 관계가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부자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식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습니까 어떻게 너가 하나님일 수 있냐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흉악 범죄자들을 매달은 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분 빌리포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신앙 이것이 여러분 이당과 정통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교조 하나 껴버리면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리거든요 삼위일체 이거는 과학으로도 이성으로도 상식으로도 연구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 부분입니다 이거 해석하고 분류하기 시작하면 정말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게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성과 과학을 초월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확고한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바로 모든 우주만물이 무릎 꿇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분이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만이 하나님이오 하나님의 그 왕권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분 중에 왕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의 권한과 다른 거죠 만왕의 왕으로 복음의 새 시대를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현장마다 당연히 영적지갑병도 일어날 수밖에 없고 당연히 흑감이 꺾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가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책에서 많은 교회가 기독교의 진리에 물을 타버렸다 그것이 독이라도 그 누구도 죽일 수 없고 그것이 약이라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물거져버렸다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물을 탔다 원색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아닌 정말 여러분 99%의 물에 1%의 독석금에 그러면 여러분 물입니까 그건 독극물입니다 99% 복음을 말해도 1% 아류복음, 석거복음, 내가복음을 말하면 원색 복음은 아닙니다 이 시대의 복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윤리도덕 인간의 의행위를 강조합니다 변질된 거거든요 물을 탔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석시키는 것입니다 원색 복음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살릴 수도 없는 겁니다 교회가 본질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무기력한 상태를 오히려 정상 상태라고 말할 정도니 이제는 무기력한 이 정상 상태를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깨버리고 유일성의 절대 복음을 선포하는 3.12조 운동회 정말 3.12조를 이루어서 3운동의 주욕으로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지난 토요일날 중학권 복음화를 위한 우리 대림동의 예원 중학권 직위가 설립이 되었고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일본 하마마지 지역에 또 해외 전도 캠프가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우리 2.37 선교 공동체 복음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최초의 증인 세례요한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 이 복음을 위해서 예비된 사자가 있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언된 사자가 그 당사자가 바로 세례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삶은 이미 구약의 말라기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40장 3절에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가 오실 건데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며 주의 길을 예비할 자가 있다 라고 이미 예언을 했고요 그 후 300년 뒤에 말라기 선지자 역시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다소 세례요한은 로마의 앞자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염원했던 그들은 굉장히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 메시아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왔다라는 사실을 그 예수가 왔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리는 광야의 소리오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내 길을 준비하리라 바로 예수님 구하자로 오신 그 예수님 공생회를 시작하실 그 예수님의 길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한다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가 준비하다는 뜻도 예비하다는 뜻도 있지만 돌이키다는 뜻도 있습니다 마치 고대의 군주들이 행사할 때 그 앞길의 장애를 제거하고 먼저 길을 냈던 선발대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패한 심령을 이제 돌이켜서 그 해계사역 세례요한의 해계사역을 예언한 구체적인 구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요한은 장사 오실 주의 길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모든 걸림돌들을 다 무너뜨리고 평탄케 하는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특징은요 예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한 계획은 어느 날 갑자기 특흥적으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을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바로 이 신학 성경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스라엘의 역사로 기록되냐 성경이 기록된 것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52조 강단 말씀을 통해 52조 강단을 통해 성취되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그 주간 그 주간 우리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의 성취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서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세례이완 본래 제사장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험한 광야로 나아갑니다 6절에 보면 제사장의 세마포 옷이 아니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최고의 음식이 아닙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자리신의 삶을 온전히 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없다는 것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거거든요 완전히 영적인 암흑기가 400년 동안 지속이 되어집니다 400년 암흑기를 거쳐서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우상으로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제 영적으로 깨우는 그런 역할을 세례요한이 한 것입니다 본문 7절에 세례요한이 유단강에서 해계의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전파하면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리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아니냐고 했을 때 나는 너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그러면 정말 종의 자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관습이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오면 여러분 발에 먼지가 묻지 않습니까 그 종의 신발끈을 풀어서 그 신발을 벗겨서 발을 씻어주는 역할인데 나는 그 신발끈조차 풀지도 못하는 완전히 자신의 완전히 낮아진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겁니다 본문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따라서 이 세례 요한의 두 가지 선포는 죄를 해결하라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 두 가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물과 성령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권위의 본질상 차이를 설명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한결에 깊이 인정한 거죠 물은 일시적으로 여러분 더러운 거 씻겨줍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없애주지는 못하거든요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 요한을 세례 성령 세례를 위한 그야말로 예비적인 단계 불완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중생과 사제의 은총을 가능케 하는 구속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계만 했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고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영접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 용광로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불순물을 완전히 녹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거든요 영접기도 핵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었던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하는 해계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라 죄인임을 정확히 고백하고 그 근거 위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영접 따라서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해계한 자가 가는 겁니다 반대로 지옥 죄가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해계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거거든요 해계 없이는 여러분 죄 사음도 없고 또 구원으로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지금은 거부감을 느끼는 시대다 라고 목사님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더 심각한 것은 정제의식에 정작 빠져있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강단 인산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도님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소 테텔레스타일 다 이루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넘어 영원의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소과 부하 사건은 완벽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정제의식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 참 기쁨 참 행복을 누리는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리더십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리더십 바이러스가 무엇입니까? 최고 경영자들이 여기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는 거죠 목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 경영자로서 조직을 살리라고 준 권한과 비전을 갖고 자기의 권력을 삼아요 자기의 개인적인 야망으로 그 비전을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 내용을 좀 보니까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감염 증상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말이 많아지고 남의 잘못을 자꾸 떠올리고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의심하고 혼자 있을 때 초조해지고 그런데 외부적인 증상은 없어요 어떤 의학적으로도 진단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나온 대안이 뭐냐면 양손잡이 리더가 되라는 겁니다 양손잡이 리더 파트너와 함께 일하는 리더라는 거거든요 어제 강단 결론을 묵상하고 이 책 내용을 보면서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겠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을 격상시켜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시고 또 교회에서 중직자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거 이건 사실은 내 개인 의식주의 문제 해결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내 개인적인 야망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 끌어들이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함께 복음 공동체 원리스를 이루어서 영적 본질 복음의 증인으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직 그리스만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다면 이제 예수님 이미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초림 시대 아니거든요 이제 예수님인 마지막 재림을 앞두고 있습니다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구원주가 아닌 마지막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재림을 준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